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 방송 안 했냐고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제 쉬는 대신에 오늘 일찍 켜가지고 좀 달리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 누굴까? 딱 보니 그거네. 네, 오프닝에서 스포가 다 나오네. 딱 보니까 그거네요. 네, 그 성도일같이 생긴 아저씨가 네, 마코토 쏴가지고 네, 응급실 실려가나 보네. 그죠? 느낌이 딱 그런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 이번에 할 게 용과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 네, 그쪽께 하던 거에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네, 쭉 달려가지고 네, 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장사하자. 그저께 제가 네, 어, 뭐냐 슈레 삐삐 슈레 삐삐 이거까지 했었거든요. 네,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오늘 언제까지 하냐고요? 어, 일단 최대한 오래 해보려고요. 네, 최대한 오래 해보려고요. 오늘은 진짜 메인캡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막 뭐, 네, 역해 있다고 해서 막 역해 그 뭐냐 배우 이미지, 비디오 이런 거 얻는 거 하지 말고 일단은 메인캡부터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달려볼게요. 장사하는 데까지. 도우미다,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슈레 인니 안녕하세요. 야. 야. 그거래서 더 이쁘다고요? 뭐예요? acular.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얘기를 하겠죠? 어제 그저께 어디까지 진행했을지 정확히 부동산 그 뭐냐 아직 적고난 뒤거든요? 직후거든요? 오다? 네 오늘 낮에 반가워 첫 번째는 저의 옷을 입고 원래 오다에 반가워야 될 것이다 뭐지? 아마리乗客이잖아요? 뭐지? 俺たちはこれからの人間だからよ。 今度はユミちゃんに待ってみたいな。歓迎するわよ。 あいつはまだ学生だよ。でも何だったらここでバイトさせてやってくれ。 おい、ユミにこの街でホステスさせんのか? 人気出ると思わねえか? あいつはひまわりの頃から親父にモテる。 じゃあ、期待の新人ね。 彼女はそこくちんごを言わなかった? そうかもな。 なんだかキリウさん、ユミちゃんのお父さんみたいな。 けれよ? ワンピスはおだじゅくしったがやんじゅいね。 けれよ? ふっ、ふっ、しつげんね。 ふっ、しつげん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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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にしても、たちばな不動産のおだって言ったか? ちょっと遅いんじゃねえのか。 どうする?もう一杯飲むか? ふっ、しつげんね。 ふっ、しつげんね。 ねえ。 ふっ、しつけど、 원피스로 뽑아먹을만큼 뽑아먹어야죠 제가 볼 때 나루토 작가가 멍청한거에요 생각해보면 나루토도 계속 끌고 끌고 끌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연재해야되는데 죽을때까지 연재해야되는데 완결된거 보면 나루토 작가는 일단은 바보죠 원피스 작가랑 더파이팅 작가랑 코난이랑 짱구 작가가 죽었지만 진짜 잘하는거에요 보루토 나온다고요 보루토 그 사람이 그리는거 아니지않아요 뮤직 스타트 설마 노래 불러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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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따라 불러주세요. 렛츠고! 아, 잠깐만. 하나 틀렸네. 날이 소비려타 워워워워 와르니 놓고 사려타 노토 유나 노 자스티스 워 베이킹 워 베이킹자와 고마워 길이 사케 텐데레 모 베이킹자루 록포 댄쇼 자 시바레나이 하란 분실사 어휴 야 집중해야되네 와우 좋아좋아 용드림이네요 용드림 댕드림도 아니고 용드림이네요 용드림 오케이 94점 오 나쁘지 않아 팽드림도 아니고 용드림이네요 용드림 도요 도요 아냐 난 부르고 싶지 않아 니지키 이땐 좋았다고요? 니지키 이땐 좋았다고요? 이렇게 오다다 헉 뭐야 오다 핏수성이 됐는데? 뭐야 뭐야 용 오다 오다 난다잉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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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뉴 와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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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제가 뚝값해서 보내드리죠? 손가락 하나 잘렸대요 뭐야 뭐야 뭐야? 2시키야마 안전하게 다지않고 얘들과 같이 보였다 딱 예수 언급 아 아 대구 등을 찌 trustworthy 네 의지 고이 스테디아 스테디아 마치 여주가 그릇 firewall 이 녀석이 미루가 게니요 나 라멘 나 게аст 야 새끼손가락 잘린 녀석이 뭐가 세다고 발라버릴수있죠? 빨리 나가래 아 이거 내 투네이션 서버가 자꾸 응답을 안하네 일단은 잘 나오지? 튕긴거 아니죠 여러분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잘 나오는구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집중하세요 거라아 요시 지마치리노 하지마리다세 손가락도 없는 자식이 어디서 까불어 천만에 날라와버렸다고 도개자시로야 도개자 도개자시로야 도개자 지든댕 도개자는 니가 해야지 도개자시로 interpre닫을 거라 도개자시로 하여 도개자시키는 이유가 없지 도개자시로 하여 도개자시로 하여 토 usually ここが最後の一戦だ。 すぐそこに淡名の親父がわざわざ出張って来てる。 そいつを承知でやるってんなら、 その同居だけは褒めてやるよ。 俺の仲間が血流してる。 ふはあ、 意識山とそれに立花不動産のお前の面が。 フフッ あいつは、 ほんの少し可愛がっただけで すぐ… 오다도 꽤 잘 싸우는 편인데 그냥 발려버렸나보네...? 오-워워아化-아 미니 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헉? 화났다 화났다 어제 왜 광명 CSI에서 놀았냐고요? CSI에서 논 게 아니고 어제 좀 푹 잤어요 익으 수 수 ni 죽여버려 그냥 발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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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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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아 아 잠깐만 싹꼽기 빠아 와 안죽네 잘 봐주세요 죽여버렸어 별거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 엄마. 재밌는 녀석이래요. 총 가지고 있던거 아니야 총 가지고 있던거 아니냐 저거? 끄 Epheser 何 何 わってるぜ 数のかしろに指示されてんだろ 俺はわざわざこんな山でで張ってきたな おめーが立場の不動産と絡んでろって聞いたからだ 柱の息が変わったお前やな。 俺はよ、風間の頭が、橘のお父さんを使って、殻の一坪を追ってると踏んでるんだけどな。 どうだ? 俺の言ってること、間違ってるか? どう思うが、あんたの勝手だ。 ほぐもかすんの人だな。 俺のそれは何しないの? 言わ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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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言わぬ。 그게 누구꺼냐고? 나라꺼라고 하면 어떻게 해 넌 너무 맛있어 하오니는, 내게 주의하나 나는 너에 절실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너에 도우지마 그미를 느끼지 당신께 주의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부끄러워 나는, 그는 물에 물을 흘러 그는, 잤는, 나이 그는, 내게 주의하나 내가 주의할 수 없을 것 같다 역박하네요 アタンバ使って聞いてるか? これはおめえだけの話じゃねえ その次はおめえの兄弟も始末する 錦家のことだ このままじゃあいつはおめえのとばっちりだ 助けてやれ あんたたちばなにあってどうする気だ? 彼らの人ぞの情報を洗いざらい 吐き出させるだけだ その後部会社にはご退場願う そんなに殺すってことか? おめえのくびだ 朝まで考える時間がある たちばなを渡すか?おめえが知るか? どっちか選んで今夜中に連絡しろえ 返事がねえときや 彼らを始めよう 獲物は当然おまえのくびだ 掃除 ああ あいむせわから あっ 5ジャンなの? ああ 埋立て音 Carter 植口力は あと 6ジャンエロー 保の 카카오가 터졌다고요? 카카오가 터졌어요? 모바일이 터졌다고? 카카오 오바일이 안 돼요 지금? 아 진짜요? 모바일인데 렉이 심하다고요? 그래요? 왜 이러지? 딴 방도 그래요? 내 아내 손님이? 로그인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지금 카카오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나봐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전체가 터졌어요? 그렇구나 오늘 뭔가 날이 아닌가 아니 네 오늘 딱 준비하고 진득하게 해봐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네 네 딴 방 한번 갔다와보세요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데로 오세요 네 유튜브나 트위치로 오시면 돼요 카카오 오바일이 터졌어요 카카오 오바일이 터졌으면은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오시면 돼요 모바일이 터졌대요 모바일이 네 카카오가 이상한거 같아요 카카오가 카카오가 아마 同時の組でさえ 安々とは潰せない組織に ただ こうまで早く同時の組の幹部に目つけられちまうとはなぁ 浜野の兄貴を甘く見すぎるあの人 癖なんかた比べ物にならねえよ 知れんだ とにかく社長と話してみる ママ 電話貸してくれ 全員が助かる道立ってあるはずだ うちがからの一つもの所有者を抑えれや 道島組と取引できる余地もある だといいがよ 社長 織田です 今はキリュウとセルナって店にいます ええ それで同時の組の青野が 社長を渡せとキリュウに持ちかけてきました いろいろ いろいろ おおしびが渡りの渡りしてください Cashは渡りの渡りだけで 今日の内訃を渡りで開催させてください 関係は渡りしてください クリュウは渡りの渡りでなくて キリュウは信用できないと言うか 社長を同時の組に運善できない どうもいい ちょっと待て後 뭐지? 카카오 모바일 자체가 지금 무살난건가? 해킹당했나? 크쏴어! 하나 둘 셋 fique 가eno 케쏴어! 어떻게 하신지? even if we kill it 카카오는 죽음 카카오 을 수입하러 안대요 크헛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그만하라 모바일 잘해,로 가는데 내가 카카오 모바일 잘해. 알았지? 그니까 내 뒤로 갈지 말라고 아 다른 방 갔다가 로그인도 안 돼요?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TV뿐만 아니고 카카오 TV 모바일 뿐만 아니고 모바일 자체가 다 터진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 모바일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창세기전도 카카오 게임인데 카카오 게임에서 이제 퍼블리싱 해주는 건데 안된대요 지금 뱅드림도 안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현장 한번 봐줄까 한평의 봉터로 가라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요 어제 용제로 95% 달성했다고요? 진짜요? 요깠다 잖아 요깠다 잖아 오메데또 뭐야 난다 응? 키륨! 오우 오랜만이군 요 희사시부리나나 아 예 그거네 디렉터네 파피용 카토 오우 그런데 말이야 어쩌 일본의 시청자뿐만 아니라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세계라니 무슨 뜻이야 키륨 프로듀서잖아 세계를 열광시킨다니 흥미가 생기지 그래요 허풍이 아니란게 문제야 이걸 들으면 알겠지 뭔데 호우 뭐지 고날두 말하는건가 아아 야 카카오 PC는 잘 되는거 같아요 이라클? 그래 소문으로 들어본적은 있지 어휴 슈퍼스타라고 하던데 키륨 소문이라니 세계적인 슈퍼스타잖아 세계에서 유명할진 몰라도 여긴 감으로초다 내가 알바 아니야 미라클? 뭐지? 미라클이 약간 제가 볼때는 마이클인거 같죠? 마이클 잭슨 어 일단 맡을게 어쩔 수 없군 이야기를 들어보지 바로 그거야 그렇게 나와야지 역시 실력있는 프로듀서라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뭔데 사실은 슈퍼스타 미라클이 촬영을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촬영이 전혀 진행이 안된 상태야 촬영거부? 뮤직비디오가 어떤 내용인데 솔직히 나도 잘 모르지만 미라클이 춤추고싶으면 좀비들이 막 나와서 공격을 하는 내용인데 좀비들이 공격을 해? 그래 그런데 좀비들이 진짜로 공격하면 미라클이 다칠거 아니야 그래서 좀 살살하라고 지시했거든 그랬더니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 좀비들은 진심으로 막 덤벼야지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거야 그렇지 뭐 외국인의 생각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래도 미국에서 완전 먹힐거래 그런건가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는 알았는데 결국 내가 뭐라는지? 키리는 좀비에게 공격당하는 미라클을 지켜주면 돼 지켜? 그래 리얼리티를 추구하느라 좀비들이 진심으로 미라클을 덮치기로 했거든 근데 그러면 미라클이 다칠거 아니야 그러니까 키리가 촬영이 끝날 때까지 좀비들한테서 미라클을 지켜줬으면 해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미라클이 다치지 않도록 좀비들의 공격을 막아내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호의 난 PC가 안돼서 여기로 왔다고요? 아 그래요? PC는 잘 되고 있는거 같아요 트위치나 유튜브로 오시면은 돼요 네 트위치나 유튜브에서도 방송 다 하니까 오 이럴때를 데뷔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카오만 틀어놓은게 아니고 트위치 유튜브를 틀어놓은게 네 이럴때를 데뷔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오우 당신이군요 해피 헤헤 헤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쪽이 방송업계에서 최고로 힘쓴 철임프로듀서 키류입니다 여 키류 가지마다 여르시구나 오우 오우 당신이 미스터 키류 소문들어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네 하하하하 스피닝이야? 오케이 알았어 와무에 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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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 만나서 반가워 미스터 키류 이쪽은 루이스 우리팀 스태프야 하하하하 아 잘 부탁해 루이스라고 해 우리 패밀리에 들어온거 환영해 어 저 뒤에 누구야 저거 저거 어 설마 내 어 요즘 흥행하고 있는 내 유튜버인가? 어 밑에 누구지 이거? 밑에 누구에요 이거 이러니까 카카오가 언제나 나가리지 발전이 없어 어때 키류 깜짝 놀랐지? 물론 알곤 있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할게 이 분은 전세계에서 유명한 영화 인디언 잔스를 인디언 진스를 찍은 감독이야 인디언 진스가 뭐야 인디아나 존스 아니야? 하하 하하 야레 야레 야레다세 어 일본이 이렇게 미개한 나라인줄은 몰랐군요 미스터 키류? 우주인은 스키카이? 어? 어? 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설마 우주인과 최신식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로드모비 에이티는 알고 있겠지? 에이티 아냐 이거? 흐흫 흐흫 아 별거 아니야 전세계 역대 영화 흥행 수입 일이지만 말이야 브라보! 그래서 이번 뮤비도 세계적인 장품이 될까요? 어 당연하지 전세계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미션을 설명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 괜찮겠지? 오케이 미라클 존슨의 최신 뮤직비디오래요 마이클 잭슨 아니야 이거? 미라클 존슨이래요 기적의 존슨? 기적적인 존슨 어우야 상상만해도 엄청날거 같은데? 기적이라니 네 스필버인거 같아요 그렇지 키류 그래 대단하군 오 날아들은거 같네 에이 스피닝 미라클 준비가 다 된거 같은데 사실 미라클도 준비를 끝낸 모양이야 이제 자네를 미라클에게 소개해야겠어 미라클? 에이 커먼! 호우! 왠지 이러고 있을거 같았어 응 와하하하 역시 저럴거 같았어 아 진짜 너무 너무 허세하는거 허세 부리는거 아니야 이거? 헤이 미라클 오 오 이스크 아타리마이다로 스피닝 오래 이스테모 쿨 오 브라보 헤이 자네가 내 아이볼까이 아니 에이? 키류! 키류가 파트너 맞잖아 아 그랬나 미라클 자네의 파트너가 되어줄 미스터 키류야 샤이 가인가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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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븐인 English Arbeit 네 안녕하세요 호우 호우 내가 미라클 존슨이야 잘 부탁해 아 그래 그런데 미스터 키류 이번 미션 얘기는 들었어? 그런데 왜 좀비가 나오는 거지? 이 마을은 정말 훌륭해 온전히 빛나고 있어서 마음에 들어 마치 마을 전체가 유원지가 같거든 오케이 오케이 스피닝 말했잖아 나는 진지해 얘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얘 맞아가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오 하지마 스피닝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키류 미안 내가 사과할게 이런 얘기야 이제 다 알았겠지 알리가 어쩌나 이제 됐고 빨리 찍기나 해 좋아 키류 열정이 느껴지는 거야? 시끄러워 오케이 마이클 잭슨 나오는 게임은 안 했어요 아직 네 마이클 나오는 건 했었는데 마이클 잭슨 나오는 건 안 했던 것 같은데 미라클 그리고 키류 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알았어 알았어 워커 미라클 워커 춤을 추면서 저기까지 맞다는 게까지 가면 된대요 미라클 자 얼른 하자 오케이 뭐야 아 야 잠깐만 아 들고 들고 공격합시다 호호 와드오 빨리 가 간판 들고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싸우고 포지치하죠 간판 들고 다니니까 무서운데 와 얘도 때리는데 얘들 때려요 궁극의 라면 간판 여기 가라 또 나왔죠 와 잘 때리네 야 근데 저 엑스트라도 저렇게 때려도 되는 거야 피 흘리면서 죽는데 어이구야 못 타는 거지 호우 자 다정거 파괴자 진짜 좋다 근데 투성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 왜 깼어 왜 깼어 틀려 엑셀런트 어메이딩 메그리핀 센트 오 미고토다타요 미라클짱 역대 최고의 뮤비가 될거야 후대에 기리끼리 남을거라고 에이 스피닝 난 당연한 일을 한것뿐이야 나보다 기류를 칭찬해주라고 기류가 정말 쿨하던걸 아 그렇지 기류 단위가 없었다면 이 작품은 찍을 수 없었을거야 진심으로 혼또니 아리가또 고마울건 없어 덤비는 적들을 쓰러뜨리는건 늘 하던일이니까 헤이 기류 내 전속 보디가드가 되지 않을래 나랑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것같은데 기류 이거 엄청 대단한일이야 슈퍼스타가 직접 지목했다고 슈퍼스타의 경우도 나쁘지 않지 나에게는 아직 세계가 너무 넓어 카메라초만으로도 충분하다 아 그래? 아쉽네 그래도 카메라초만 스타를 내가 독차지할수는 없지 포기할게 하아 그럼 기류한테 내가 선물해줄게 헤이 컴온 점비즈 호우 아 뭐야 마음에 드는쪽을 선택해봐 블랙 오 화이트 검고 큰 상자 하얗고 작은 상자라 하얗고 작은 상자를 고르는게 낫겠죠? 흰 상자 고르는게 낫지 않을까요? 검고 큰 상자하고 흰고 작은 상자인데 마이클 잭슨이 마이클 잭슨이 준비한 저 두가지 상자중에 검은 상자가 더 좋을것같아요? 왠지 흰 상자가 좋은거 줄것 같긴한데 네 검은 상자 흰 상자 여러분들 뭐가 뭐 고르면 좋겠습니까? 어떤거 고를까요? 검은 상자 좋다고요? 검은 상자 블랙 오케이 오케이 블랙이란 말이지 잠깐만 이건 괜찮겠어? 이거 비싼거 아닌가? 사일런스 슈즈를 얻었대요 사일런스 슈즈 내가 누군지 몰라? 슈퍼스타잖아 그랬지? 고맙습니다 설마 내 걸어도 뭐 내 눈에 안띄는 그런 부츠인가? 호호우 에이 브라보 야 그게 아니야 춤은 이렇게 추는거라고 춤을 이렇게 춰야되는거 아닌가? 또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네를 부를게 그정도는 괜찮지? 그래 생각해볼게 또 만날거 같대요 또 만날거 같다니 그렇게 말하니 정말 그럴 것도 같잖아 다시는 안 만날텐데 카무로초 좀비 워커 카무로초 좀비 워커 클리어했죠 클리어했죠 메인키 하러 갑시다 메인키 메인키 전화방 하러 갈까?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나 나 아이템 얻은거 한번 볼게요 뭐 얻은거지? 구독? 아이 사일런스 슈르즈다 신고 걸은 길에서 시비에 잘 휘말리지 않는데요? 전화방은 근데 무슨 시스템이에요 도대체? 전화방은 여자애들이 전화방에다 전화를 거는건가? 아니면은 네 전화방에서 전단지를 돌려가지고 여자애들한테 여기다 전화 걸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소비하는 그런식인가? 나 식당이라고 전화방 안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메인캠 진행합시다 메인캠 진행하자 어떤식으로 장사를 하는거지? 전화방에 기다린다고 저렇게 기다린다고 전화 걸려올리가 없잖아요 여자를 섭외했을텐데 그러면은 네 근데 막 섭외한게 아니고 그니까 네 어 막 사전에 준비해놓은게 아니고 네 진짜 즉석 만난처럼 이렇게 해놓은거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한거지? 아이씨 저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나이테면 다들 이 시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나봐요 다들 이 시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나봐요 아니 뭐 되게 옛날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니면은 네 아버지보다 한 삼촌 세대? 네 하는데 그 정도 세대한테 물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전화방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화방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 있어요? 궁금하다 와하오 이렇게 지금 카카오 네 아직도 모바일 터졌어요? 카카오 모바일 지금 안된다는데? 지금 되나요? 피씨라서 모르겠다 찍찍찍찍 아 지금 되요 이제? 금방 복구 됐나보네 저기 한평의 공터 여기로 가야되죠? 모든 것이 시작된 이곳 한평의 공터 뭐야 공포 게임이야? 한평의 공터 한평의 공터 아니 아니 다른 인물이 있다고? 내가 볼 때는 그 서열 4위 있잖아요 그 친구인 것 같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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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되면 미친듯이 쳐들어올거 아냐 근데 아침까지 버티라고 미쳤네 지금 다치반에 연락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집에 돌아가서 얌전히 지내야겠군 자 일단 도망갑시다 어 뭐야 어이 이봐 형씨 잠깐 거기서 뭐야 난다 뭘 아무망없이 지나가는거야 여기 지나가고 싶으면 통역렬을 내야지 뭐야 어이 이봐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니까 다치기 싫으면 얼른 돈 내놔 어쩔수 없군 그럼 잘 주워 알았지 뭐 얍 뭐야 우와 돈이다 우와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봐 야 인마 내가 그거 먼저 주웠잖아 손대지 말라니까 시끄러 너나 그 발치워 야레 야레 역시 가난뱅이들은 한심하다니까 아 뭐야 그쪽도 돈을 원하는거야 아니 그래 그러나 갈 길이 바빠서 이만 당신 고작 길을 비키가려고 그렇게 늘 돈을 뿌리고 다니는거야 그런데 돈을 지불하는 거라지만 너무 결국 갈치당하거나 마찬가지잖아 역시 평범한 인간은 이해가 안되나보네 뭐라고 들어봐 나처럼 초부자가 되면 말이지 돈 같은거 쓸어 담아 버릴만큼 남아 돈 드니까 그런 폰돈을 아무리 줘도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고 너보다 저런 놈들과 얽혀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게 훨씬 뼈아파 그걸 피할수만 있단 돈이라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부자는 싸우지 않는다 이건가 바로 그거지 그쪽도 한번 해보지 그래 돈을 뿌려보란 말이야 아니 그래도 난 딱히 급한 일은 없어서 정말로 그래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방해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쯤 있을텐데 어허허허허허 괜찮아 이번만 특별 서비스로 내가 낼테니까 그쪽은 마음껏 돈을 뿌리기만 하면 돼 와 돈 진짜 엄청 많나보다 와 얘가 땅주인인가보다 하하하하 근데 얘가 땅주인이네 지금 보니까 얘가 땅주인이네요 자 그렇다면 그 말대로 나도 한번 해볼까 어후 흠흠 어어 뒤에있는 여자들을 모아보라고? 으club하 에엑 엥? 오케이 돈 뿌려봐 모태게 아하 이렇게 오 좋은데 예 아주 호쾌하게 뿌려대는군 도저히 일반 서비